우주선에서 공기 정화하는 게 무슨 약간 이런 시험인데 기술 자체가 미국 나사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OH 라디칼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OH 라디칼?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큰 거 사서 돈 비싸게 살 필요 없어서 그냥 딱 꽂아놓고 잊어버리고 하면 공기 내방은 항상 아주 좋아요 그냥 유지해야 되는 거지 신경 안 써서 좋다 오늘의 썩은 점원 에어샷 공기청정기 크기는 이렇게 감싸면 두 손에 쏙 들어오는 정도 크기입니다 전원을 킴과 동시에 옆에 불빛이 들어오죠 한 번 눌렀을 때가 노말 상태입니다 근데 소음이 거의 안 들려요 두 번째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는 터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눌렀을 때는 전원이 꺼집니다 방 하나 정도는 24시간 정도 틀어놓으시면 충분히 정화를 하는 정도 크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저녁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풀 가동하셔도 됩니다 이 광총매의 부분은 따뜻한 물에다가 계속 헹궈서 쓰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필터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? 싸군 쿠폰 사용하셔서 5만 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방마다 곳곳마다 놀 수 있는 미니 공기청정기 저먼 에어샷 구매하셔서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니 공기 scripts 미니 공기 미니 공기 감사합니다.